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카톡만 할 줄 알면은 100% 무료 서비스 진행 중이구요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 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카톡방에서 캡쳐를 해 왔는데요 뭐 기본적인 추천주 아침 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대응하는 방법 방향성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일시정지한 다음에 조금 한번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렇게 추천주 제공해 드릴 때 보시면 종목명부터 시작해서 투자 전략 외숙과 손절과 비중 어떻게 챙겨 가셔야 되는지를 비롯해서 재무실적 모멘텀 수급 성장성까지 점수를 매겨서 별 5개 중에 별 몇 개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별 5개면 5개지 별 4개는 뭐냐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냐면 별 하나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 보죠 물론 추천드리는 종목들 시장 흐름까지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드린 종목들 가지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의술에서도 100% 라는 가능성은 없다 라고 합니다 확실 확실한 건 없다 100% 그쵸 99% 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 의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별 5개 중에 이 하나 정도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 놓자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별 5개 중에 뭐 2개 3개가 아닌 하나 그냥 이 고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원래 주식시장에 뛰어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 추천주들 가지고 아 그러면 확실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 마시고 등록 소개 추천 사유까지도 다 언급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자 SK 바이오팜 1봉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다 그쵸 우리가 여기서 왜 개파락을 했냐 라는 부분 여러분들 다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록 딜에 대한 그런 영향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단기간에 계속해서 하방으로 쬡니다 그쵸 그러면서 어 지금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 어쨌든 오일선 위에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자 SK 바이오팜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모멘텀 에 뭐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그쵸 거기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 주다가 이런 박스꾼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 주다가 이렇게 와버렸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거를 말해야 된다 회복을 하고 나서 1차 자 여기 박스꾼 1차 회복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2차 2차 회복이라고 할게요 그쵸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2차 라인까지 가주려면은 1차를 와줘야 되고 그쵸 그래야지만 여기서 다시 힘을 받고 2차로 가주는다 계단식으로 크게 그쵸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 음 이제는 여러분들이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막 피눈물 나네 한강 가야 되네 이러고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보시면 보세요 은봉 양봉 은봉 양봉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들쑥날쑥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응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아니면은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덜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락장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그쵸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SK바이오팜 얘기할 때 최근 전일 이거래일 연속 보시면 최저가 10만 3천 5백원을 찍어주면서 어떻게 된다 이틀 연속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쵸 왜냐 어쨌든 이만큼 내려와 주면서 이거래일이지만 어쨌든 꼬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 밑으로는 더 가고 싶지 않다 라는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제는 지금 SK그룹 SK를 너무 탓하지 말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유상증자를 해도 되고 그러면 신규 프로젝트 투자 재무적인 부분을 보완 이거 유상증자 해도 됐었다 근데 이제는 유상증자 해도 됐었다 해서 끝내야 됩니다 왜 여기서 또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리포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SK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새누버메이트 그쵸? 새누버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블록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자 규모가 미국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 일본 시장에도 기술 수출 완료 자 여러분 라이센스 아웃을 완료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기술 수출 지역은 32개국에서 41개국으로 확장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직판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 기술 수출에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가 심사 중이며 21년 상반기에는 판매 허가가 예상된다 지금 21년 상반기입니다 그쵸? 지금 1분기 지나가고 2분기가 남아있는 상반기입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작년 9월에 삼성이 시작된 상태고 판매는 24년부터 예상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파이프라인이 세노바 메이트로 우리가 매출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21년부터 자 20년 106억 시작 21년 732억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4년부터는 5000억입니다 5000 그럼 21년 대비해서 거의 24년 7배 8배의 매출액이 나온답니다 세노바 메이트만 놓고 봤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 기대감까지 가주려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년 흑자전환 당연하죠 세노바 메이트로만 놓고 봐도 이만큼의 엄청난 흥행을 할 것인데 그쵸? 그리고 또 25년부터는 레녹스가 스토 증후군 치료진 카리스바 메이트에 판매도 시작될 것이다 아 여기서 이만큼 나왔는데 또 25년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쨌든 25년에 된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 된다라고 해서는 하반기는 어느정도 매출적인 부분이 잡히겠죠 늦어도 그 부분까지도 우린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30년에는 1.8조원 7,767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이 추정치는 세노바 메이트 솔리안 페돌 카리스바 메이트 3개의 약품만 고려한 것이다 라네요 결론적으로 기존에 또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실정 추정치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는 로얄티만 받는다? 아니죠 계약하면서 또 금액을 받잖아요 그쵸? 로얄티 플러스 금액 근데 유럽에서 국가 확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술적 국가 늘어났다 자 이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앞서 언급드린 자 이 차트를 볼 때 앞서 언급드린 1차 2차 자 이 박스권의 움직임 그 위로 저항라인을 뚫고 가줄 것이다는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모멘텀적으로 단계로 단계로 회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K바이오팜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비해서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도 주클래스 공식 리디방 참여 가능합니다 카톡만 할 줄 알면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바이오팜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